자 지금부터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종목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현재 주가 재료와 모멘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체크해 봐야 되겠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현재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현재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내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로 오픈 AI에 관련된 바로 이용료 공개 관련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의 매출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분기에 무려 매출 466억 그리고 영업이 성장률이 대략적으로 500% 이상 정도로 찍었죠 결국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용료에 대한 강세 결국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사업 모델로서 성과가 나고 있느냐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사업이 현재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그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 당연한데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되느냐 성과를 내느냐 그 싸움인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MS 오피스의 생성에 바로 AI에 탑재됨으로써 이용료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이용료에 대한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다 검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에 대해서 검증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실적까지 오르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주가 재료와 모멘텀 보유하고 있다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핵심 대행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참 애매모아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더 관점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는 본질과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니면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투자소득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돈이 가장 큰 명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돈 벌어주는 종목이냐 이게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를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폴라리스 오피셀 같은 경우는 주가지로 모멘텀 측면뿐만 아니라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사야 되느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사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솔루션 제가 이번 시간에 차근차근 하나 디테일하게 제 기준과 원칙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수가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면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주봉상 유지하고 있고 고점을 올리고 저점을 올리는 전형적인 상승파동입니다 다우이론에서는 저점 고점 올리는 상승파동은 상승 추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눌림목을 공략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눌림목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핵심은 기존의 매물대입니다 저항을 받았던 매물대 하지만 뚫어냈던 매물대 대략적으로 눌림시 매수타점은 8,000에서 7,500 구강 그게 눌림시 현재 핵심 매수타점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손절가 길지 않습니다 기존의 저점을 이탈하는 5,900원 설정해 주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에 내가 고점에 팔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문알매도라는 매도 전략이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1차와 2차 목표가 이야기 드릴 겁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빅라운드 매매 구간 앞자리가 바뀌는 심리적 구간이죠 1만 구간이 현재 1차 목표가 이 구간에서 보육을 향해 반절을 팔아라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 다음 파동은 기존의 고점을 연결하면 됩니다 추세선이죠 이러한 추세선을 통해서 현재 주가의 파동을 이루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다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한 번 올라갈 고점 대략적으로 비율상으로 체크해 봤을 때 1만 5,000원 구간 이 구간이 현재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는 1만 2차는 1만 5,000원 각각 물량의 반절과 전량 이렇게 각각 매도로 대응하신다면 안전 구간에 대한 수익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구독자들 위한 특별한 혜택 소개해 드릴 겁니다 구독자들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바로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당일의 급등주 추천 오늘 머사지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주식닥터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 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의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게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을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기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먼저 급등주 포착 기능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상승 에너지와 그 다음 현재가 포착가 하나하나 투명하게 공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전체적 포착 종목을 다 잡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산술값이겠죠 이 10일 안에 누적 수익률 1360% 어마어마합니다 하루만 봐도 210%가 나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진짜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불기둥, 모닝파워, 수급대장, 돌격대장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모아보기도 가능하니까 이 기능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PC 버전 메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 각각의 특징은 불기둥, 모닝파워, 수급대장, 돌격대장 그 다음에 이걸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모아놓기 버전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상승 에너지 바가 있기 때문에 차후 다음 수급에 대한 상승 에너지 부분을 쉽게 체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포착된 이후에 얼만큼 올랐는지까지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어떠한 기능들이 있냐 어떤 불기둥 전략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특징적으로 장중 시세와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종목의 불기둥 종목이라는 표시가 뜨고요 모닝파워 같은 경우는 시초에 강한 수급과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종목 보시면 이렇게 수급대장이라고 뜨면서 나오는 포착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갑자기 조용하다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 그 다음에 돌격대장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개별주로서 강한 상승 동력을 바로 보여줄 때 돌격대장이라는 타이틀 전략명으로 종목이 검색이 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세력 차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급등주에 대한 포착과 함께 해당 포착된 종목에 대한 주요 매수와 매도 시그널 차트를 통해서 주요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세력 매집 추정 지표와 함께 주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주요 지표들을 같이 포함함으로써 따로 차트를 켜지 않고서도 핵심적인 매수와 매도 타점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나 그 다음에 간단한 종목 분석 전체적인 기본적 분석과 함께 섹터 분석 그 다음에 주요 수급 분석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종목 분석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매우 매우 매매할 때 좋은 그런 투릭이 되겠죠 자 이제요 PC버전 받으실 분 지금 앱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상단에 보시다시피 어때요? 네 주식닥터로 검색하고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C버전을 받으실 분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드리면 채널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번호 오픈했습니다 010-5929-7823번 네 이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제가 PC버전 설치버전에 대한 파일과 함께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만의 혜택이기 때문에 채널 구독 반드시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번호 5929-7823번으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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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